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관심도가 우리는 꼭 그런 쪽에 많이 쓸려있기 때문에 시작과 더불어 무사히 아주 성공적인 올해픽이 군인 올해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오.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패 영화 배우 안성기 귀환을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하는 2015세계군인체역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5년 3월 5일 2015세계군인체역대회 조직위원회의 위원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역대회 홍보대사 안성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군인체역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이라는 이념 아래 전세계 군인들이 우호를 증진시키고 인류애를 되새기는 평화의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134개국 회원국과 민군이 하나 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저 안성기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역대회 화이팅!